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577페이지 수송설비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송설비 파트는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파트입니다 수송파트는 한 문제 자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파트가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계 법령 쪽에서 예를 들어서 비상용 선강기 선강장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법령 파트 부분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기기 쪽에서 교류 엘리베이터하고 증류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이런 기초적인 기준을 조금 정리를 해두시면 수송설비는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먼저 엘리베이터 쪽에서 건상기 부분이 나와요 자 건상기라는 것은 엘리베이터 구동에 필요한 장치들을 전부 다 건상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건상기는 전동기도 있을 거고 체동기, 감속기, 견인구차, 로포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건상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578페이지 보시면 교류 엘리베이터하고 직류 엘리베이터가 나옵니다 이거 비교 대상 문제를 11회 때 기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직류 엘리베이터, 교류 엘리베이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제 저걸 꼭 공부해 두시면 속도 조정에 대해서 해놔죠 속도 조정을 우리가 공부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총합 문제가 나오면 지문으로 등장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류 엘리베이터하고 직류 엘리베이터 속도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두면 돼요 그러면 교류하고 직류해서 속도 조정과 관련돼서 일반적으로 교류 엘리베이터는 거기 해놨죠 속도를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임의로 속도를 임의 선택은 안 돼요 임의로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직류 엘리베이터가 이 속도를 임의로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속도를 갖다가 임의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가능하고 얘는 속도를 임의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반면에 이 교류 엘리베이터가 바로 이제 부하에 의한 속도 변동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속도 제어는 불가합니다 이거는 속도 제어는 안 돼요 불가합니다 그런데 교류 엘리베이터, 직류 엘리베이터는 속도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거 합니다 지하철 같은 거나 KTX 이런 것은 밖의 속도를 제어를 할 수가 있어야지 가능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철로 위에서 여기 기차나 지하철이 움직일 때 속도를 한 번에 너무 빠르게 하면요 전진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공해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속도를 점차 제어하면서 속도를 붙여가야 돼요 그래서 기차 출발할 때 천천히 출발을 해서 가속도를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거와 같죠 그래서 얘는 속도 제어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요는 속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하에 따른 예를 들어서 성관계 한 명 탔을 때하고 정원 꽉 탔을 때하고 부하에 의한 속도 변동은 있다는 거 해놨죠 그래서 이제 부하에 의한 속도 변동이 얘는 있는 거예요 한 명 탔을 때하고 부하 변동에 의한 얘는 속도 변동은 있는 거예요 속도 변동이 있는 겁니다 그 반면에 얘는 직류 엘리베이터는 부하에 따른이죠 부하 변동에 따른 변동에 의한 속도 변동은 없는 거예요 속도는 일정하게 가는 거죠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면 얘는 직류 엘리베이터는 한 명이 타나 정원이 다 타나 속도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적인 측면을 잘 기억을 하죠 직류 엘리베이터하고 교류 엘리베이터 그러면 보통 교류 엘리베이터는 저속에 사용해요 교류 엘리베이터는 저속도에는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류 엘리베이터가 고속에 쓰는 거예요 고속 운행을 해야 된 데는 직류 엘리베이터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감속기에서 기어레스식 기어레스식 감속기는 윙기 없이 기어 없이 전동기로 속도 조절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얘는 기어레스 감속기는 그래서 이 고속 엘리베이터 쪽에 사용하는 거예요 고속 엘리베이터 그러면 고속은 직류라겠죠 직류 쪽에 사용되는 것을 기어레스식 감속기다 그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균형출 카운트럴 레이트가 나와요 균형출 균형출 카운트럴 레이트 카운트럴 레이트인 이 균형추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균형추는 근상기 부하를 줄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선강기 반대편에 설치된 것이 바로 균형출 카운트럴 레이트 그러면 선강기가 올라갈 때는 균형추가 내려오죠 그래서 균형추 카운트럴 레이트는 알아두실 것이 균형추 카운트럴 레이트는 균형추 카운트럴 레이트는 근상기 부하를 줄여주는 것 이것은 안전장치가 아닌 거예요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상기 부하를 줄여준다는 것은 바로 에너지 철학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전동기로 다 로프를 가면 힘들죠 반대편에 무게추를 두는 게 균형추 카운트럴 레이트의 개념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579페이지 안전장치들이 나와요 안전장치는 잘 공부해 놓으십시오 중요한 거죠 안전장치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가부하 개전기는 가부하라는 단어가 나야죠 가부하나 가전류라는 단어가 나오면 되죠 그래서 이제 로부터 전을 차단해서 엘리베이터를 갖다 보호하는 장치가 가전류죠 이거는 정기적 안전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주접촉기 정전이나 이런 저전압이 발생했을 때 고장시나 이런데 주회로를 차단시키는 이거는 주회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된다 주접촉기는 주회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됩니다 이것도 정기적 안전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전자브레이크 전동기 토크 손실이 생겼을 때 주회로를 보통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는 것이 전자브레이크죠 그러면 이 전자브레이크는 다른 것에서도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제 기본적인 거죠 이제 가속이 이루어지면 이거죠 초속기가 가동되면서 전자브레이크를 가동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부터 잘하면 된다 4번부터 도화 세이치 자 이 도화 세이치를 보시면 도화 세이치 이것을 자물쇠 세이치라고도 해요 자물쇠 세이치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이 도화 세이치하고 함께 작동해야 되는 것이 바로 도화 인트로 장치 12번에 나오는 도화 인트로 장치예요 도화 인트로 장치라고 해도 되고 뭐 세이치라고 해도 됩니다 세이치 자 그러면 두 개가 동시에 작동이 됩니다 이 도화 세이치하고 두 개는 동시에 작동이 되는 게 하나만 작동하면 위험해요 동시에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화 세이치 자물쇠 세이치는 자 문이 열렸을 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이겁니다 문이 여러분이 약간 열린 상태에서는 선강기 문이 약간 열린 상태에서 운행을 정지하도록 하는 게 자 도화 세이치 자물쇠 세이치요 그러면 이 도화 세이치 자물쇠 세이치는 명심을 하십시오 얘는 이거죠 얘는 정기적 안전 장치예요 이거는 정기적 안전 장치에 해당이 되고요 이것이 도화 인트로 장치 도화 인트로 세이치 이것이 기계적 안전 세이치입니다 이거는 기계적 안전 장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화 인트로 장치가 됨으로써 밖에서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화 인트로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동시에 작동이 돼가지고 우리가 안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문이 열린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가동하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이 된다는 점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5번에 도화 안전 세이치 있죠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도화 안전 세이치 이것은 문 닫힘 세이치죠 도화가 문이잖아 문 닫힘 세이치죠 문 닫힘 세이치가 도화 안전 세이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거죠 사람이나 물건이 엘리베이터에 문에 끼었을 때 문이 자동으로 다시 열리죠 이것이 도화 안전 세이치고 그래서 얘들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도화 안전 세이치, 문 닫힘 세이치는 바로 무엇이 된다 그래서 사람이나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있을 때 뭐가 끼게 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것이 도화 안전 세이치가 되는 겁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도 이거죠 가부화 감지장치는 너무 초가이죠 정음보다 많이 타게 되면 부재가 울리면서 다시 문이 열리죠 그것이 가부화 감지장치고 그리고 이제 최상층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이나 최하층에 최상층이나 최하층에 도달되게 되면 일단은 엘리베이터가 속도가 계속 그 상태로 가면 안 되겠죠 정확히 여러분들이 적읍니다 항상 KTX나 열차가 어떻게 됩니까 종착역에 이제 역에 가까우면 속도를 서서히 줄여가죠 줄여가서 딱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와 같이 그래서 최상층이나 최하층에 도달하게 되면 먼저 가동하는 것이 바로 뭐다 슬로우 다운 세이치가 가동해서 감속을 시켜서 엘리베이터를 자동 정지시키는 거죠 슬로우 다운 세이치 이것을 스토핑 세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스토핑 세이치 또는 종점 세이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종점이 왔다고 그럼 여러분들 항상 종점은 방송이 먼저 울리죠 그거와 같이 그래서 이게 종점 세이치라고 돼요 그래서 이것이 먼저 가동을 하는 거예요 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리밋 세이치를 가동을 하죠 근데 이제 파이널 리밋 세이치는 2단으로 작동돼서 이제 파이널 리밋 자 리밋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리미트 이렇게 쓰는 분도 있어요 리미트 그래서 파이널 리밋 리미트 스위치 자 이거는 초과 운행을 방지하는 거죠 최상층이나 최하층의 초과 운행을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 그래서 이제 최상층이나 이런 최하층 최하층의 초과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초과 운행 방지 목적으로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바닥은 성강로 바닥하고 충돌하겠죠 그래서 이제 충돌을 하는데 완충기를 둔 거예요 완충기 그러면 완충기는 스프링식이나 유압 같은 거 유체 이런 걸 활용해서 우리가 충격을 흡수해주는 완충기를 둔 겁니다 아래층은 그런데 위로 달려 올라가면 이 고장 나면 성강의 기계실 바닥하고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서울에서 한번 생겼습니다 목동에 현대박화점에 있는 건축물 이름을 까먹었네 거기에서 우리가 사건 사고가 한번 생긴 겁니다 얘가 가동이 안 된 거예요 기계는요 호작동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초과 운행을 방지하게 해서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하고 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10번에 보시면 고장이 났을 때 신호를 보내거나 통하는 게 비상배라고 비상전화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3번 14번 관련된 것이 바로 저거죠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로 대한 안전장치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 거기 뭐가 있다 조속기계 13번에 조속기가 있죠 그런데 이 조속기를 가속조절기라고 최근에 많이 써요 가속조절기 그래서 이제 선강기 쪽에서는 이걸 씁니다 가속조절기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또는 속도조절기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가속조절기가 1차로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속도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속도 이상이 되어지려면 이 조속기가 가속조절기가 먼저 가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속조절기하고 비상정지장치하고의 차이점이 뭐야 비상정지장치 그러면 가속조절기는 전격속도 이상이 됐을 때 이거는 저겁니다 기계실에서 제동을 거는 거예요 기계실에서 이제 전원을 차단시켜서 여기 전원이죠 그래서 이거는 전원을 차단시킵니다 전원을 갖다가 차단시켜서 기계실에서 제동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기계실에서 로프의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로프의 제동을 하는 겁니다 전자브레이크 가지고 전자브레이크 가지고 로프의 제동을 거는 거예요 이것이 가속조절기예요 그래서 측면 봐두시고 그런데 이 비상정지장치는 얘가 1차로 가동 2차로 이게 가동하는 거예요 이거는 카의 장착이 돼 있어요 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자동차만 카가 아니고 승강기도 카 운행하잖아요 그래서 이 카 또는 케이지 이렇게도 표현하죠 케이지 카 카에 장착이 돼 있어요 장착된 브레이크가 이거는 가이더레일 레일을 잡아서 정지시키는 거예요 레일을 잡아서 정지시키는 거예요 잡아서 정지시키는 것이 비상정지장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런 데 보시면 많이 나와요 미션 임파서블 이런 데 보면 누가 엘리베이터 탔는데 엘리베이터 로프를 절단시키죠 폭파시키죠 그럼 추락을 하죠 그럼 보통 비상정지장치는 추락을 할 때 작동이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 가속조절기가 가동이 전을 차단, 엘리베이터는 정지되잖아요 그러면 전을 차단시키는데도 엘리베이터가 구동되고 있다는 것은 엘리베이터가 추락을 할 때 추락을 할 때에는 추락하는데 날개가 없다라는데 엘리베이터는 그냥 추락을 하게 되면 비상정지장치가 가동돼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 엘리베이터 추락하면서 막 불꽃을 튀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비상정지장치가 가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밑으로 추락할 때 밑에 마지막 남은 것이 완충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완충기는 스프링식이 많아요 유체를 이용한 유압식이죠 두 가지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속기 있죠 이런 조속기라든지 이런 비상정지장치 이런 것들은 기계적 안전장치에 속하는 거예요 얘는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는 기계적 안전장치에 속하는 거예요 얘는 이거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니까 기계적 안전장치고요 그리고 이제 비상정지장치에 가동 안 되면 완충기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완충기는 그래서 이제 스프링으로 하는 스프링식이 있고요 유체를 이용하는 유압식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해 주는 거예요 완충기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완충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자세를 좀 잘 취하고 있으시면 충격을 덜 받게 되는 거죠 얘가 완충을 해주면서 그러면 탁 들으면 튀었다가 탁 떨어지면서 많이 다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준비를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봐두시면 돼요 그러면 완충기도 이것도 기계적 안전장치에 속하는 거죠 스프링이니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히 이런 위주로 해서 잘 정리를 해놓으십시오 자 보시면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580페이지 보면 운전방식이 한 분류가 나와요 그래서 운전은 방식이 있고요 무운전은 방식이 있고 병용식이 있습니다 병용 방식 그런데 최근에는 거의 유형이 무슨 방식으로 가고 있다 저거죠 무운전은 방식으로 가고 있잖아 우리 나라는 안 그래도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보면 백화점 같은 백화점에 엘리베이터 승무원이 있었죠 다 있었기 때문에 되는데 그래서 조작 몇 층 몇 층에서 딱 눌러주고 운행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무운전은 방식으로 가죠 운전은 방식을 어디에 쓰는가 하면 저기에 많이 있어요 병원에 가면 병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새는 운전은 방식 병원에 보면 환자 수송하기 이상 일반 게 아니고 환자 빨리 급해 이 위급한 환자들 병실에 있다 위급하면 빨리 어디 가야 됩니까 수소실에 가야 되죠 그때 호출하면 딱 오면요 바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운전은 방식을 좀 쓰는 것 같고 최근에는 거의 다 무운전은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공동주택 관리사니까 바로 무운전은 방식을 쓸 수밖에 없죠 무운전은 방식은 세 가지가 나누어진다 이게 단식 자동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전 자동 방식 승합 전 자동 방식이 있고 하강 승합 자동 방식이 있어요 근데 아파트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 하강 승합 자동 방식이에요 아파트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지하주차장이나 1층에서 목적층까지 가죠 또는 목적층에서 1층이나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요 도중층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맞죠 반장님이나 이런 경우 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믿으세요 이런 분들이 보통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건축물이 30층 아파트다 이겁니다 그러면 30층 아파트인데 내가 15층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려갈 거 아닙니까 내려가려고 보통을 누르면 이 엘리베이터에 이 문이 30층의 목적이 있어요 타고 올라갈 때는 안 서주는 거예요 그러면 30층에 도달하고 나서 반전하면서 내려오면서 하강할 때 서주는 엘리베이터 있죠 이걸 하강 승합 자동 방식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쓰고 있는 방식은 무언전원 방식 중에 하강 승합 자동 방식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가 나오죠 에스컬레이터는 10회 때 지문 몇 줄 냈다가 모두 정답이 됐어요 그래서 안 낼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에스컬레이터 설치된 아파트는 잘 없다 그러면 에스컬레이터 설치된 아파트들은 주상복합 건물의 형태가 됐을 때는 상가 쪽에 혹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외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는 잘 다루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간혹 가다가 주상복합 건물 여러 동치면서 이렇게 밖에 에스컬레이터 설치하고 이랬다가 나중에 운행 중단하고 제거하는 경우도 많아요 고장도 많고 이렇게 관리가 흔들다 보니까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는 안 하는 게 이롭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582페이지 보면 법령 기준을 조금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법령 그러면 582페이지 건축법 영상 성강설비 규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용성강기를 먼저 해놓은 겁니다 자 성용성강기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6층 이상인 건물에 성용성강기 설치 의무를 부과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동시 조건이 연면적 2000 이상 되면서 6층 이상 되는 경우에 우리가 성용성강기를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청수가 정확히 6층짜리 건물이에요 6층 이상이 아닌 6층짜리 건물로서 각 거실 바닥면적 300제곱 이내마다 직통계단을 하나 이상 둔 경우는 예외적으로 성용성강기를 설치하지 않아야 할 수 있는 규정 예외로 뒀는데 아직도 이 법령이 제가 어렸을 때 기준인데 아직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이 겁니다 예외 규정은 없애도 될 것 같습니다 옛날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 조건이 들어온 계기가 6층짜리 간혹가도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 1층을 전체를 안 하고 필러티로 약간 뚫어 놓고 이렇게 6층짜리 아파트를 질 수 있었거든요 그럼 1층을 일부만 아파트하고 나머지는 필러티 구조로 해 놨거든 그걸 만들기 위한 것이 조건을 원래 법령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다 높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 이거 없애도 될 것 같은데요 예외조건 그러면 신기해 이거죠 요새 건물 짓는 거 봐요 5층짜리 건물 짓어요 엘리베이터 안 설치는 분양 잘 안 돼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설치한다니까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니은에 성용성강기 설치 기준이 나아요 그러면 성용성강기는 자 이거죠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설치대 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막 계산한 방법은 몰라도 되고요 성강기 쪽에 계산한 문제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에요 특히 성강기는 왜 그런가 하면요 이미 설치가 됐잖아요 설치됐고 관리도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이 안전장치 이런 거 내는 이유가 있어요 개념 말아라 이거죠 성강기 관리는 성강기 전문 업체에다 위탁을 다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관리 안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안전장치 주로 내고 특징 좀 내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법령 기준 좀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봐두실 것이 용도가 사람이 집중되는 용도가 설치대 수가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나미 집회시설 거기에서 해놨죠 그리고 판매시설 의료시설 여기는 사람이 집중되잖아요 그래서 설치대 수가 많아야 된다 이거입니다 그 반면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나오죠 무나미 집회시설 중에 전시장하고 식물원 동식물원은 여기에 해당되고 나머지 무나미 집회시설은 제일 위에 있고 제일 설치대 수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여기 같이 가고 그런데 3번에 보시면 공동주택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파트 공동주택은 설치대 수가 가장 적은 용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집중이 안 되잖아요 막 몰려가고 줄 서가지고 일부 타고 적게 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무나미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여기 가면요 대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번에 다 못 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설치대 수가 많은 거예요 인간이 집중되는 데는 설치대 수가 많고 공동주택이 집중 별로 안 되죠 뭐 출근 시간 때 좀 집중되는 경우 있잖아요 맞죠? 맞죠? 그때 뭐가 됩니까? 학생들 학교 가야 되고 막 이때 출근할 때 집중되면 조금 많이 타요 그때 빼고는 그게 안 탑니다 저는 거기 혼자 많이 타는데 엘리베이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583페이지 비상용 성강기 성강장 구조 고층 아파트는 이 성강장이 겁니다 아파트 세대 현관문을 열고 나오시잖아요 엘리베이터 홀 있죠? 그게 비상용 성강기 성강장이에요 보통 아파트의 경우는 성용 성강기를 비상용 성강기 구조로 해놨어요 그래서 별도로 비상용 성강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한 대가 성용 성강기 한 대 비상용 성강기 하면 떨어뜨려야 되는데 떨어뜨릴 데가 없잖아요 맞죠? 한쪽은 성강기 있고 한쪽은 계단실이 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비상용 성강기를 별도 하나 더 설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공용 변기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성용 성강기를 비상용 성강기 구조로 해놓은 거예요 아파트는 그래서 그 부분이 성강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시험 낼 때가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ㄱ 부분은 아직 안 냈어 그럼 낼 수 있는 데가 ㄱ 쪽하고 그 다음에 ㄴ하고 ㄴ 파트하고 그 다음에 ㄹ하고 ㄹ 파트하고 ㄹ 그리고 출제할 수 있는 게 ㄷ 하고 ㄷ 쪽 그리고 ㅅ 부분을 출제할 수 있는 게 ㅅ 부분 이 다섯 가지 딱 출제할 수 있는 파트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해드린 이 다섯 가지 파트에서 장난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 가장 많이 든 것이 이 바닥면적이잖아 비업에 바닥면적 한 대당 6제곱미터 이상 정확히 6제곱미터 설계해놨습니다 크게 하면요 공용 부분 면적이 많아지잖아 그래서 이제 이거 딱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ㄹ 출제를 했죠 그래서 마감제 불연제로 해야 해요 불연제로 해야 해요 불연제로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가 불연제로야 난연제로 하면 안 돼요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가 난연제로고요 헷갈리면 안 돼요 난연 잘 잘난 그래서 잘 타지 않는 게 난연제로고요 불연제로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가 불연제로예요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ㄱ 보시면 성강재 창에 출입구 기타 개울치에 한 나머지는 내하구조로 된 바닥벽이죠 그래서 이거는 내하구조만 잘 기억하면 돼요 내하구조는 장시간 하재에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내하구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청 아파트에서 문 열고 나갔을 때 출입구 빼고는요 성강기 문 계단의 방아문 아파트 방아문이죠 그 빼고는 나머지는 철공공기도 바닥벽이에요 내하구조로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방아구조 나오면 안 돼요 방아구조 내하구조입니다 자 문장 쓸 것까지 다 기억해 드릴게요 이거 장난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ㄷ 그래서 ㄴ 보라케 했죠 그래서 ㄴ 성강장 각층의 내부와 연결해줘 세대 현관문이 내부로 연결하는 문이잖아요 세대 현관문 그러면 세대 현관문은 자 무슨 문에 해당 갑종 돼야 돼 갑종 방아문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ㄹ종 나오면 안 돼요 ㄹ종 방아문 안 돼요 세대 현관문은 이거 딱 기억하면 돼요 갑종 자 그리고 ㄷ에 보시면 나오죠 자 비난청 추리 성강장 출입구로부터 이제 도로나 공지까지 그 거리가 얼마가 돼야 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30m를 기억하면 되죠 30m에요 자 이 ㄷ 잘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상용 성강기 성강장 구조가 나오면 자 여기 이제 현재 시험은 이거 하고 이것만 낸 거야 두 가지만 ㄱ ㄴ ㄷ은 안 냈습니다 답을 안 만들었어요 그럼 답 만들 때 미리 작게 ㄷ은요 뭐 50m로 고칠 수도 있는 거고 20m 뭐 15m 이런 거 고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건 매달은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ㄱ ㄴ은 명시하세요? 요것도 딱 답을 장난치는 거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건 이제 면적이죠 면적은 6제곱며도 뭐 3제곱며도 뭐 3제곱며도 5제곱며도 많죠 많이 장난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딱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에 이제 홈 네트워크 설비 파트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